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빠 죽겠는데 또 누가 온 거야? 어머니!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. 어머니! 언제 얘는 왜 또 온 거야? 밥 때 맞춰서 오는 각소리도 아니고? 문 열어주지 마세요. 괜히 말 섞어봤자 구질거리기만 하지. 들어와서 식사나 하세요. 지치면 가겠죠? 어머니! 저런 미련탱이. 얼른 도장 찍어주면 지 오빠 꺼내준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? 여보세요 교비씨. 나예요. 나 지금 대문 앞에 있어요.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. 나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요.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강제 오늘 검찰로 넘어간다. 구속영장 떨어져서 이제 빼도 막도 못하는 거야. 네 욕심 채우자고 죽고 못 사는 오빠를 깜빡에서 썩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? 그게 정말이에요? 구속영장 떨어졌다는 게 사실이냐고요? 그럼 내가 비싼 밥 먹고 신소리하겠냐? 알아보니까 상습 폭행에 죄질이 나빠서 재판까지 가면은 3년은 썩어야 될 것 같던데? 안 돼요. 안 돼요. 오빠 안 돼요. 제발 교비씨 이러지 말아요. 이러지 말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. 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키 맞고 미는 땅이 누군데? 위자료 때문에 그래?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지금 흥정하고 싶어? 근데 미안하지만 나 한 푼도 못 줘. 그동안 이 식구들이 둘러붙어서 빼간 오를 생각을 해봐. 위자료는 내가 밖에 생겼어. 여빈씨! 나예요. 이혼해요. 저 아니에요. 아버님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. 저 절대로 서류에 손대지 않았어요.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. 네, 아버님! 메미서! 저 들어와. 찾으셨습니까, 회장님? 저, 혹시 그 인간 같은 거 뜨면은 동사무소에 무슨 흔적 같은 건 아는? 누가 떼갔는지 이름 정도는 쓰는 걸로 아는데요. 그래? 아, 그러면은 이 서류 가져가서 누가 떼었는지 확인 좀 해. 네, 회장님. 그리고 회장님 부재 중에 유전자 연구소에서 다녀왔는데요. 이 서류를 두고 왔습니다. 유전자 연구소. 정교빈과 정린호. 친자 확률 99.8%? 친자일 가능성이 확실한? 아유, 윤 비서. 방금 얘기한 거 알아볼 필요 없어. 그만둬. 아, 그런데 뭐 마중까지 나왔어. 금이 완양하는 것도 아닌데. 엄마, 아버지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데 또 어디로 셀까 봐 마중 나왔지. 고생했어. 어디 아픈 데는 없지? 아, 근데 어떻게 된 거야? 구치소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합의를 해줬다니. 교빈이 그놈한테 또 얼마나 납작 엎드린 거야. 해줄만 하니까 해줬겠지. 어서 가자. 엄마, 아빠 기다리셔. 이게 다 뭐예요? 이건 누가 보낸 거예요? 네? 구은재 씨 짐이라고 하던데요. 평창동 사모님이 보내신 건데. 평창동이라고요? 세상에나. 이혼 서류에 도장도 마르기 전에 벌써 이렇게 짐을 정리해서 보냈대? 아이고, 부지런하기도 하지. 이혼 안 해줬으면 자격이라도 보낼 참이었대? 아니, 이혼이라뇨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누가 누구랑 이혼을 해요? 설마 은재랑 교빈이랑 이혼하는 거예요?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뱃속에 애 까지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해요? 아니, 그만해. 아, 동네 사람들한테 네 동생 이혼하는 거 광고하고 싶어? 아니, 벌써 지옥간 인생 목숨 놓쳐놨더니 내 이놈을 그냥 오늘. 아, 오빠. 제발 좀 그만해. 이혼은 그냥 내 몫이야. 내가 원해서 했어. 내가 그 사람이랑 살기 싫어서 내가 하자고 한 거야. 아, 거짓말 하지 마. 내가 널 몰라. 너 7년 만에 애 생겨서 네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혼을 해. 교빈이 그 자식에 답달했지. 그래서 너 할 수 없이 이혼한 거지? 오늘 이 새끼 죽었어. 이 새끼야. 이놈아, 이놈아. 제발 정신 좀 차려. 은재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. 너 감방에서 뵈으려고 은재가 십자가를 찐 거라고, 이놈아. 뭐라고요? 너만 아니었어도 정서방이 아무리 원해도 이혼 안 해줬어.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호적 붙들고 늘어졌다고. 네 놈 성질때문에 동생 인생 맞춰놓고 또 사람을 패겠다고? 이번엔 엄마 목숨까지 내줄까?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어, 이놈아. 아유, 신발. 이놈아, 이놈아. 야, 강태야.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시켜서 놀라셨죠? 민경이가 너무 탐이 나서 욕심을 좀 부렸어요. 저희도 건우가 마음에 들어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. 그러고 보니 천생연분이네요. 저희 쪽에선 별로 중요할 것도 없고 오히려 고맙죠 뭐. 그렇게 생각해주면 다행이고요. 저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 왜 제 손 한 번도 안 잡는데요? 네? 결혼 서두르면서 결혼할 여자 손 한 번 안 잡는 게 이상해서요. 미안해요. 난 민경씨가 당황할까봐. 이제 됐죠? 이게 뭐예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술집 간 거예요. 가서 타요. 저희 두 사람 사랑과 믿음을 다짐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. 이 약속의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영원한 증인이 돼 주십시오. 신랑 민건우, 신부 민소희. 오빠, 우리 결혼식에 꼭 올 거지? 엄마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하면 절대 안 돼. 나 오빠 믿어. 내 마음 배신하지 말아줘.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랑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본인들이 헤어지겠다는데 뭘 한 달씩이나 다시 생각하라는 거야. 어차피 판결까지 났으니까 우린 완전히 쪽 난 거야. 이해 없지? 네.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? 없어요. 나 원망하지 마.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는 네 책임도 있어. 너 사랑했던 거 진심이었어.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. 그래도 7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악수정돈을 하고 헤어져야지. 사양하겠어요. 효빈 씨. 왔어? 축하해요. 회사님께서 모셔보라고 하셨습니다. 네? 아버님께서요? 예. 회사로 모시겠습니다. 그런데데데데데 tysae ti маг한 수시도 그리고 kont Hadi. 오." greet."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